안녕하세요. 오늘 DSBA 논문 세미나에 발표를 맡은 DSBA 석서과정 이유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논문은 Diffusion AD Norm Guided One Step Denoising Diffusion for Anomaly Detection 이라는 논문으로 지금까지 총 9회의 인용수를 보이고 있는 논문입니다. 작년 5월 아카이브에 처음 올라온 논문으로 이후 두 번의 리비전을 거쳐서 작년 11월 30일경 최종적으로 제출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Diffusion 기법을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Task에 성공적으로 갖고 온 논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순서는 일반적인 세미나와 동일하게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짚는 오버뷰, 그리고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한 백그라운드, 그리고 제안해 한 방법론인 프로포스 메소드, 그리고 진행한 실험 및 엑스프리먼스, 그리고 태블레이션 스터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이 타겟팅하고 있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Task입니다. 해당 태스크에서 디퓨전 베이스드 제네레이션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임플랜트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이라고 하면 높은 성능은 당연히 하고 실시간 추론이 가능한 속도를 보이고 있음에 성공적으로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논문이 제 하나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ynthetic Anomaly를 쓰는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모델인 DREAM과 유사합니다. 다만 Reconstruction Sub-Network 부분에 기존의 UNETS의 Auto-Encoder 형식의 모델을 구현한 것이 아닌 Noise-to-Lone Paradigm, 쉽게 얘기하자면 Diffusion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Diffusion 모델을 이용해서 Reconstruction, 다시 말해 Denoid 된 결과물과 기존 인풋과의 차이를 통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찾아 이를 바탕으로 Anomaly Detection, Anomaly Localization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진행해주는 모델입니다. Diffusion을 써서 기존의 다른 제네레이션 베이스드 모델들보다 여러 장점이 생겼는데요. 전반적으로 크게 두 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제네레이션 베이스드 모델을 쓰게 된다면 Core-Screened Result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흐릿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해당 흐릿한 결과물로 바탕으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같은 문제가 발회를 생활하게 되는데 Diffusion 모델을 씀으로써 해당 문제를 극복하고 Fine-Grain Result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결과를 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Reconstruction Anomaly Detection 계열 모델들의 가장 큰 한계인 Over-Generalization 문제를 극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ver-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하자면 모델이 과도하게 학습을 잘해가지고 비정상 부분까지 제대로 복구를 해내가지고 비정상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iffusion을 쓰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갖고 오는 큰 한계가 있는데요. 먼저 느린 인퍼런스 속도입니다. 느린 인퍼런스 속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원스텝 디노이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Diffusion 모델들을 적용한 다른 AD 논문들에서 가장 큰 단점이었던 Real-Time Inference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극복을 해냈습니다. 다음은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백그라운드 이용입니다.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어노멀리 디텍션 과업에 대해서 특히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택소노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 가장 간단하게 해당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택소노미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Feature Embedding Based Method랑 Generative Model Based Method입니다. Feature Embedding Based Method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이미지넷과 같은 데이터 세트로 프리트레인된 Feature Extractor 컴프넷 기준으로는 ResNet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은 VIT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의 Feature Embedding을 뽑아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리트레인 Feature Extractor를 이용해서 뽑은 Feature Embedding을 이용해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Feature Embedding을 바탕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을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뽑은 인베딩을 바탕으로 거리를 재거나 아니면 분포를 바탕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을 합니다. 저자들은 이 Feature Embedding Based Method 같은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다 하는데요. 프리트레인 데이터셋, 이미지넷과 인퍼런스 이미지 간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Distribution Shift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는 바이고요. 이런 Feature Embedding Based Method 같은 경우 저희 연구실에서 해당 부분에 관련한 세미나를 여러 개 진행했는데요. Distillation 관련해서는 AST, Reverse Distillation, Uninformed Student,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던 거리나 분포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론에는 스페이드, 컷페이스트, 패치코어, MSPBA 등이 있겠습니다. 해당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저희 연구실에서 해당 논문을 바탕으로 진행한 세미나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하게 된 기준은 이 Generative Model Based Method 같은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런 생성형 모델들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엠노멀 이미지를 주로 인코더를 통해서 압축을 하고 다시 이 디코더를 통해서 리컨스트럭트를 시키는데요. 리컨스트럭트를 시킬 때 어노멀러스 리전, 그러니까 비정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 영역으로 바뀌어서 복구되거나 아니면 아예 복구가 엉망으로 되는 현상을 통해가지고 인풋과의 차이를 통해 어노멀리 디텍션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버뷰에 얘기했던 Over Generalization 다시 말해서 어노멀러스 리전까지 그대로 온전히 학습을 해버려가지고 그대로 복구해버리는 문제 아니면 정상 영역 같은 부분을 파인 그레인하게 복구를 하지 못하고 코스 그레인하게 복구를 해가지고 이런 리스토레이션 성능의 한계로 펄스 퍼지티브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해당 메소드와 관련된 논문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논문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DREAM이나 아니면 DAGMM 같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당 논문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파일을 다운받아서 클릭을 해 주시면 관련 논문 세미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장표인 DREAM 장표입니다. DREAM 장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세미나 김선우 석사분께서 진행한 장표를 갖고 왔습니다. DREAM의 구조가 Diffusion AD의 구조와 거의 유사한데요. 구조를 먼저 쉽게 설명드리자면 정상 이미지의 폴리노이즈를 바탕으로 만든 Synthesized Anomaly 이미지를 바탕으로 정상 이미지로 복구하는 Reconstructive Sub-Network랑 이렇게 복구된 이미지랑 기존의 Synthesic 이미지를 채널 바이사하게 컨켓해서 넣어서 둘 간의 차이를 뽑아내는 Discriminative Sub-Network를 이용해서 Anomaly Detection을 진행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U-Net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Reconstruction Loss랑 Focal Loss를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당 Diffusion AD 논문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는 Diffusio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Diffusion을 깊게 설명하자면 수식적인 설명도 많고 앞으로 다뤄야 할 논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 분야에 조금 궁금하거나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저희 연구실 선배인 김정섭 석사 께서 진행한 이 DDPM 논문의 세미나를 보시거나 아니면 원본 논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있어서 백그라운드에 필요한 이 Diffus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해를 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iffusion 프로세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원본 이미지 X0에서 완전한 가오시안 상태 아이소트로픽 가오시안 상태인 XT가 될 때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조금씩 노이즈를 가하는 과정인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해당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러에 의해서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계산만 진행을 해주면 되는 과정이어서 학습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완전한 가오시안 상태의 XT에서 원본 이미지 X0까지 기존의 포워드 프로세스와 반대로 순차적으로 노이즈를 빼가며 진행해주는 과정을 이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정의된 디퓨전 모델은 이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이라는 DDPM 이라는 논문에서는 여러 수식 과정을 거쳐서 이를 간단한 노스 펑션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정확히는 Regularizer on Coder, Denoising Process, Reconstruction on Decoder 이렇게 세 텀으로 구분되는데요. 이를 L-simple, 그러니까 취크하게 되자면 결국에는 이 Denoising Process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입실론, 주어진 노이즈와 입실론 세타 해당 시점에 주어진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에서 추정한 노이즈의 차이, 제곱을 이제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각 시점에 다양한 스케일의 가우시한 노이즈를 주어지는 것을 모델로 하여금 학습하게 해서 이 모델이 각 시점에 얼만큼 노이즈가 주어졌는지 예측하는 이런 노이즈 프리 디퓨션 모델로 변형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simple loss를 구성한 게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디퓨션 모델의 로스 텀의 근간이 되는 거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께서는 앞서 말했듯 이 위에 김정선 석사의 DSP 세미나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과정을 이렇게 수식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베타 T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스케줄러에 의해서 정해진 시점에 얼만큼 노이즈를 주어질지 정해진 이 스트릭트한 결과 값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를 나와 있는 방향대로 이 reparameterization trick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이 해당 시점에 이 T-step에 놓이는 이미지가 얼만큼 노이즈가 꼈는지 X0에서 바로 점화식 형태 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의 입실론 T는 이 노이즈 텀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L-simple loss DDPM에서 말하는 이 loss 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해당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주어졌는지 모델로 하여금 예측하는 모델 텀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던 이런 noise prediction 꼴로 변형된 이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에서는 주로 이런 유닛 형태의 모양의 모델을 쓰게 되는데요. 인풋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제 T-time step에 이제 노이즈가 끼워진 이 perturbed된 노이즈가 주어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닛 모델에 태워서 이를 최종적인 결과물은 T-time step에 주어진 노이즈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Time Embedding이 각 피처마다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Time Embedding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의 이런 포지셔너 인코딩 같은 형태로 인코더 돼가지고 이 Time Embedding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매 피처에 주입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닛 형태로 인풋 사이즈는 256x256x47원짜리가 되겠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동일한 사이즈의 이런 노이즈 값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L-simple loss는 이렇게 모델로 하여금 예측한 노이즈랑 이제 실제 스케줄러에 주어진 노이즈 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M-simple loss를 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 디퓨전 모델의 정의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을 DDPM에서 어떤 식으로 심플하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이 DDPM에서 어떤 모델을 써서 이 노이즈 프리딕션을 딥러닝 모델로 구현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디퓨전 AD에서는 이런 디퓨전 프로세스 기반의 논문 중 하나인 이 디퓨전 모델 스피트 갠선 이미지 신세시스라는 2021년에 나온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것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 클래스파이어에 나오는 이 그래디언트를 기존의 디퓨전 모델의 가이던스로 주어져가지고 이제 이미지 생성 모델에 있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생성을 유도하게 하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모델을 제안한 이 논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이 기존의 생성형 이미지의 주류였던 GAN을 이 이미지 신세시스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것이 좀 그 임팩트가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학습 방법 자체는 기존의 디퓨전 모델의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학습되는데요. 이제 뒷단에 이 억실러리 클래스파이어 즉 이제 이미지를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이 추가적인 분류기에서 나오는 그래디언트를 이 예측한 노이즈에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래 같은 수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입실론 세타 XT, T라는 턴에서 뒤에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알파바 T W 뭐 이 그래디언트 값이 붙는다는 것 스코어 값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가이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은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클래스파이어를 학습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가 아닌 이 베이지한 룰로 이를 좀 분리해 내가지고 이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것을 주로 더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 추세 전에 이 세멘틱 디퓨전 가이던스라는 모델에서 제안한 방법이 이 클래스파이어 대신에 이 레퍼런스 이미지에 이 심 함수 값의 그래디언트를 이용해가지고 가이드를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확히 논문에서는 이 오리지널 클래스파이어 가이던스가 아니라 이 세멘틱 디퓨전 가이던스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통해서 이 가이드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이미지랑 이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에 뭐 뭐 유사도 함수나 아니면 뭐 MS 로스, L2 디스턴스 다양하게 유저가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디퓨전 AD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봤던 이 드림의 학습 구조랑 거의 유사하게 갖고 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학습에 사용되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Synthesize Anomaly 즉 합성된 이상치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Synthesize Anomaly 이미지를 다시 정상의 이미지로 복구하는 이 Reconstruction Sub-Network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Reconstruction 된 결과와 이 기존의 Synthesize Anomaly를 바탕으로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판별해 내게 되는 이 Segmentation Sub-Network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드림만에서는 이 Reconstruction Sub-Network랑 Segmentation Sub-Network를 단순하게 이 Auto-Incode 계열인 U-Net 모델 두 개로 쌓아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Diffusion AD에서는 해당 부분을 이 Reconstruction Sub-Network 부분을 이 Diffusion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Denoising 패러다임으로 정의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Diffusion AD의 전체 프로세스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Anomaly Synthetic Strategy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nomaly Synthetic Strategy가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Reconstruction Sub-Network의 주 확수 목표 자체가 이 Anomalous 영역을 Normal한 영역으로 복구시키는 모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nomaly 이미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타겟팅 하고 있는 이 Unsupervised AD Tas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이 본 정상의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고 인퍼런스 당시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는 이미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습에 있어서는 정상 이미지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 비정상 이미지를 정상 이미지로 복구시키는 이 과정 자체를 학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Synthetic Anomaly를 만들게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DREAM도 그렇고 MEMSEG와 같은 다양한 모델에서 이러한 Synthetic Anomaly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Diffusion AD에서 제안하는 Anomaly Synthetic Strategy 자체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MEMSEG에서 사용하는 Anomaly Synthetic Strategy와 거의 동일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해당 이미지에서 어떤 부위에 Anomaly 영역을 만들지 결정을 하게 되는 이 마스킹 단계 두 번째는 이 마스킹 단계에 어떠한 Anomaly가 들어갈지 만들어내는 이 Self Augmentation, 혹은 이 DTD 데이터셋을 이용한 Anomaly 만드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마스킹 앱과 Anomaly를 합쳐주는 이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Anomaly Synthetic Strategy를 이용하는 것은 배치 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배치 내의 절반에 대해서만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최종적으로 로스트텀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omaly Synthetic Strategy의 첫 번째 단계인 마스킹 영역 만들기입니다. 이 마스킹 영역을 왜 만들어야 하냐면 이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저희가 타겟팅하는 Industrial Anomaly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배경과 이제 주된 주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로 나누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서 오브젝트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 Anomaly가 만들어져야 실제 Anomaly랑 비슷한 Anomaly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만 이 Anomalus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처럼 알약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DIS, Dichotomous Image Segmentation 이라는 모듈로 위에 언급되어 있는 2022년에 나온 논문의 방법을 이용해서 해당 이미지의 foreground map을 사전에 준비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foreground map을 구하게 된다면은 이 랜덤한 노이즈인 펄린 노이즈와 곱해 주게 되어서 표정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입힐 부분을 노이즈 맵 M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Inverse Noise Map M 다시 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펄린 노이즈라고 하면은 해당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캔 펄린이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만들어낸 이 노이즈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펄린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듯이 이제 맵 세그 같은 논문에서도 이제 Synthetic Anomaly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이런 노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DIS와 펄린 노이즈를 이용한 Anomaly Map을 만드는 과정이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 해당 Anomaly Map에 들어갈 Anomaly's 영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Anomaly's 영역을 만드는 방법은 해당 논문에서는 총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lf Augmentation입니다. Self Augmenta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어진 원본 이미지에서부터 Anomaly's 영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Non-Textural 클래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확실히 있는 클래스에서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오브젝트가 없는 Textural 클래스에 대해서는 아래 DTD 데이터셋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게 됩니다. 이 Self Augmentation 방법의 순서를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 주어진 원본 인풋 이미지를 랜덤한 Augmentation을 진행해 주고 해당 랜덤한 Augmentation이 진행된 이미지를 총 가로 8개, 세로 8개, 64개 패치로 나누어 랜덤하게 믹스해 준 결과물을 Anomaly 영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텍스트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DTD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Anomaly's 영역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DT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텍스트럴 이미지 데이터셋입니다. 원본의 이미지와 다른 텍스트럴 클래스의 이미지 영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는 정상 이미지의 연속성이 깨지는 Anomaly's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럴 클래스에서만 이용한 게 아니고요. 해당 코드를 보게 되면은 Object 클래스에 대해서 절반은 Self Augmentation을 진행하고 절반은 DTD 데이터셋을 이용한 Augmentation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nomaly's 영역을 채울 이 Masking Map 영역과 해당 부분에 들어갈 Anomaly's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해당 부분을 합해주는 과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합하는 이 수식을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 정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Masking Map에 대해서도 곱해지고 그리고 Inverse Map에서도 곱해진 부분이 두 개 합쳐지게 되고 반대로 Anomaly's 영역 같은 경우에는 Masking Map에 해당하는 부분만 더해지게 됩니다. 이 수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경우는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Synthetic Anomaly 이미지에 이 Anomaly 이미지가 반투명하게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반투명하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있을 법한 이 Anomaly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Diffusion AD에서 기존의 Input을 어떻게 변형해서 Synthetic Anomaly를 만드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성된 Synthetic Anomaly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 계산이 되고 또 분류가 되는지 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usion AD는 앞서 오버뷰에서 얘기했듯 총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 첫 번째인 Reconstruction Sub-Network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Reconstru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해당 Reconstruction Sub-Network가 말 그대로 기존의 이미지를 Auto-Encode에 넣어가지고 재구성하는 이 Reconstruction Sub-Network였습니다. 그러나 이 Diffusion AD에서는 해당 부분을 이 Diffusion의 Denoising 프로세스로 제정했습니다. 일반적인 Diffusion의 학습 방식과 동일하게 기존의 Input 이미지 X0가 들어오게 된다면 해당 X0의 랜덤한 타임스텝 T만큼 노이즈를 가해주고 XT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XT가 Diffusion 모델, 즉 유닛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T 시점에 가해진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유닛은 학습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DDPM의 로스와 동일하게 가해진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둘 간의 MSE 로스를 통해서 해당 모델이 학습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Diffusion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게 느린 속도랑 Reconstruction 결과물의 Over Generalization 두 개입니다. Diffusion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된 것 중에 이 느린 속도를 Diffusion AD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Reconstruction Sub Network에서 Diffusion 프로세스대로 학습을 하게 되면 유닛을 이용해서 해당 Time Step T에 얼만큼 노이즈가 가해졌는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업데이트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Reconstruction Sub Network를 학습시킨 데만 이용한다면 이렇게 노이즈를 한 번만 예측하는 데에서 끝나면 됩니다. 허나 우리는 Reconstruction Sub Network을 통해서 T 스텝만큼 노이즈가 가해진 XT를 다시 원상 복구시켜서 X0 HAT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Diffusion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티브하게 한 타임 스텝씩 줄여나가면서 노이즈를 순차적으로 빼주는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Denoising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었는데요.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스텝 Denoising을 제안했습니다. 원스텝 Denoising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DDPM의 원수식을 변형하게 된다면 X0 HAT 같은 경우에는 해당 타임 스텝 T에서 예측된 노이즈 하나만으로 수식적으로 Denoising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DDPM이나 다른 논문에서 해당 수식을 이용해서 원스텝 Denoising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Denoising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일반화와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는 Denoising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수식을 변형한 원스텝 Denoising을 적용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프로세스 자체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변형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스텝 Denoising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인 해당 부분은 컨트리뷰션까지는 아닌 이 단순한 트릭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디퓨전 모델이 쓰이는 테스크인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성해야 될 이미지들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를 학습하고 이를 재복구하는 능력만 갖추면 됩니다. 범용적인 생성 모델에 비해서 엄청나게 좁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좁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보니까 굳이 이터레이티브하게 Denoising을 하지 않아도 이 원스텝 Denoising만으로도 의도한 이 노이즈가 없어지는 이 일컨스트럭된 결과물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컨트리뷰션보다는 이 타겟팅한 테스크, 즉 인더스트리얼 어노멀리 디텍션에 한해서 가능한 적합한 트릭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텝 Denoising을 통해서 이 디퓨전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였던 느린 속도를 개선하였으면 다음은 리컨스트럭된 결과물의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프로세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노멀리 디텍션들이 갖는 한계입니다. 해당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결국에는 비정상 영역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상 영역으로 바꿔서 복구를 해서 해당 부분의 차이를 통해서 어노멀리를 디텍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비정상 부분동안 그대로 복구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로 어노멀라스 영역이 큰 이런 어노멀리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씌우고 이를 디노이징 해가면서 없어지는데 이 어노멀라스 영역이 너무 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논문에서는 놈 가이드드 디노이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놈 가이드드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빅타임스텝의 결과물을 가지고 스몰타임스텝의 결과물에 가이드를 준다 라는 방식인데요.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타임스텝 같은 경우에는 0에서 t까지 존재하는데 이 라지 t에 가까울수록 노이즈를 더 많이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타임스텝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더 많이 가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스몰타임스텝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작게 가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많이 가하게 된다면 원본의 이미지 형태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빅타임스텝 만큼 노이즈를 가한 것을 이 디노이징을 진행해 주게 되면 디노이징 된 결과물에서 큰 어노멀러스 영역은 이제 정상으로 잘 복구가 되지만 다만 이런 파인그레인드한 디테일이 떨어져서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했듯 이런 파인그레인드한 디테일이 떨어져 발생하는 이 퍼스트 퍼지티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빅타임스텝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인그레인드한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스몰타임스텝 만큼 무슨 XT-small을 이제 또 원스텝 디노이징에 이용해 주게 됩니다. 이런 스몰타임스텝으로 디노이징을 진행한 결과는 노이즈를 적게 줬다 보니까 이 어노멀러스 영역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복구하는 오버제널라이제이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했던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이용해서 이 빅타임스텝의 결과물인 X0B-Head을 가이드로 줘서 이 XT-small의 디노이징 과정의 가이드를 통해서 이 XT-small이 파인그레인드한 리컨스트럭션된 결과물임에도 이 어노멀러스 영역이 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상 경력으로 바꾸어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서 설명한 부분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빅타임스텝 만큼 부순 이 XT-B 같은 경우에는 보이다시피 원본의 이미지 형태를 많이 잃어버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디노이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노멀러스 영역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노멀리가 지워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런 경계선 부분이나 아니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질감이나 아니면 사소한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많이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앞서 말했던 스몰 타임스텝 적게 노이즈를 준 것에 디노이징 과정의 가이드 형태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 형태를 이용하는 방식은 앞서 말했듯 백그라운드에서 말했던 이 클래시바이어 가이던스에서 이 변형을 줘가지고 이미지의 시밀러리티 함수를 이용한 이 부분을 이용해 주게 됩니다. 해당 부분의 시밀러리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이듯 L2 디스턴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L2 디스턴스만큼 기존에 예측한 노이즈에서 조금 더 변형을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이 스몰 타임 스텝이 디노이징 된 결과물은 X0 hat smal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0 hat b의 가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어노멀러스 영역 부분도 잘 정상 영역으로 바꿔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조그만 노이즈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파인그레인한 디테일 부분도 잘 살려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Anomaly Free Reconstructed Image 풀어서 얘기하자면 Anomaly 영역이 없는 재구성된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Reconstruction Sub-Network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Segmentation Sub-Network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인 이 Trim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Syntheside Anomaly 이미지인 X0랑 해당 부분의 Anomaly 이미지가 복구된 X0 small hat 부분이 이제 채널와 이삭에 컨캣 돼가지고 unit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unit 모델은 둘 이미지 간의 차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Anomaly 영역 마스킹 맵을 뽑아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로스 같은 경우에는 Smooth L1 로스랑 Focal 로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Smooth L1 로스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큰 호차에 대해서는 L1 로스처럼 작용하고 작은 호차에 대해서는 L2 로스처럼 작용하는 이런 로스입니다. 이런 로스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치에 대한 민감도는 조금 줄이면서 안정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Focal 로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불균형한 클래스 분포가 있는 문제에 사용하는 로스입니다. 쉽게 분류되는 예제들 여기서 보이면 Anomaly 영역이 없는 이 검은색 부분이 되겠죠? 에 대해 덜 집중하고 어려운 부분 Anomaly 영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Total 로스를 구하게 되면 L-Total은 L-Noise와 L-Mask 부분이 되겠습니다. L-Mask 부분은 맨 마지막 Segmentation Sub-Network에서 설명드렸듯이 Smooth L1 로스랑 Focal 로스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이 노이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1-Y라는 텀이 붙어가지고 어떨 때는 작동을 하고 어떨 때는 작동을 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떨 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앞서 Synthetic Anomaly를 생성하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전체 배치의 모든 이미지를 다 Synthetic Anomaly 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절반은 정상 이미지 절반은 Synthetic Anomaly를 만든다 했습니다. 즉 여기서는 정상의 이미지 즉 Synthetic이 안 됐을 때만 이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을 업데이트 해 주게 되고 반대로 Abnormal Sample Synthetic Anomaly가 들어왔을 때는 이 노이즈 텀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치 내에 이미지를 반반 두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정상의 이미지가 인퍼런스 시에 비정상의 이미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상의 이미지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처럼 노이즈 텀에 1-Y텀을 붙여가지고 부분적으로 학습될 수 있게 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저희가 앞서 말했던 이 원스텝 디노이징을 할 때 노은 가이드들을 할 때 이 스몰 타임 스텝이랑 빅 타임 스텝을 나누어서 빅 타임 스텝의 결과물을 가이드로 삼아 스몰 타임 스텝을 디노이징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스몰 타임 스텝과 빅 타임 스텝의 기준을 고정을 시켜도 예를 들어 스몰 타임 스텝은 예를 들어 300, 빅 타임 스텝은 700만큼 노이즈를 줘서 디노이징을 진행해 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결과물 에 대해서 이 탑 케이게만 뽑아서 이를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에 스코링을 진행해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제한된 프로포스 메소드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실험의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얼 어노멀리 디텍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MBTAC AD 데이터셋을 이용하고 또 요즘 들어서 사용되는 이 비자 데이터셋에서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AGM과 MPDD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을 보자면 이 타임 스텝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00 스텝까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몰 타임 스텝과 빅 타임 스텝을 나누는 기준은 0에서 1000 사이에서 300 스텝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몰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00 사이에 타임 스텝 T가 랜덤하게 생성돼서 이 노이즈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빅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1000 사이의 값이 주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이즈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평범한 리니어 스케줄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그멘테이션 서브 네트워크 세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유닛 아키텍처를 이용하는 것 같고 로스트 텀의 웨이트를 조절하는 텀 같은 경우에는 0.5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3000에 폭 학습을 하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6x256으로 고정해 놓고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크기는 16으로 8개는 노말 8개는 Synthetic Anomaly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학습 파라미터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쓰고 러닝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값 탑 K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픽셀을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100 GPU를 이용해서 총 실험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Feature Embedding Based Anomaly Detect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패치코어 그리고 RD4AD, RD++, Simplest를 이용하고 있고요. 생성형 모델 바탕의 Anomaly Detection 모델 같은 경우에는 DAMD, Flow Based 모델인 Fast Flow 그리고 동일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DREAM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키텍처 따라서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쓰고 있는 이 픽셀 AURO 같은 경우에는 Ground Truth의 이런 Anomaly Region에 Anomaly Region별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서 각 바운딩 박스에서의 픽셀 AUROC의 평균을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Fine-Grain Anomaly Localization에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AP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그냥 정밀도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사용하는 주로 케이스는 좀 highly imbalance한 클래스에 적합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맨 우측, hour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Diffusion AD의 결과인데요 해당 부분은 이제 비자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물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이 볼드 친 부분이 해당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표를 보면 바로 알다시피 이 Diffusion AD가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좌측은 이미지 AUROC 쉽게 말하면 Anomaly Classification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은 픽셀 AP가 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Anomaly Localization 성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총 12개의 클래스 중에 10개의 클래스에서 소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Generated Model Base와도 비교해 보면 큰 차이로 성능 향상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베이스라인으로 비교한 Dream 같은 경우에는 PCB One 클래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능이 낮은 54.8과 24.8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데 Diffusion A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크기로 약 99.2랑 96.99로 상당히 큰 폭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Paper with Code에 레포팅되어 있는 성능을 보았을 때 비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서 비자 데이터셋에 대해서 Diffusion AD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코드를 최근에 공개해서 이 오피셜 코드를 바탕으로 제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리포팅한 성능과 대부분의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한 총 4종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놓인 Hours가 Diffusion AD에서 제안한 방법론이고요 이 IPOA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미지 ARC, 픽셀 ARC, 픽셀 ARC, 픽셀 ARC, 픽셀 ARC, 픽셀 ARC, 픽셀 ARC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볼드체가 쳐져 있는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이 데이터셋에 상관없이 Diffusion AD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비교공 같은 경우 7개의 모델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페이퍼 리스 코드나 다른 논문을 통해서 엔피텍에 리포팅된 결과물을 보았을 때 엔피텍에 대해서는 그렇게 순위로 보았을 때는 높지 않은 순위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위권 바뀜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엔피텍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오래전부터 시도를 해왔던 데이터셋이고 또한 데이터셋의 이미지 ARC가 대부분 평균이 99.7을 찍는 것을 보면 알다시피 상당히 정복된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에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DAGM이나 MPDD 같은 경우에도 높은 픽셀 ARC 값을 보임을 통해서 기존의 모델들과 달리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매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각화된 결과인데요 맨 왼쪽이 기존의 인풋, 그리고 어노멀리지 영역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Ground Truth Map, Diffusion AD에서의 리컨스트럭치된 결과물 그리고 리컨스트럭치된 결과물에서 최종 세그멘테이션 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어노멀리 맵 그리고 기존의 제너레이티브 모델 베이스드의 베이스라인인 DREAM, 그리고 패치코어에 대한 어노멀리 맵의 비교입니다 이 우측 3개의 맵, 즉 예측된 어노멀리 맵과 Ground Truth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압도적으로 Diffusion AD의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결과물이 체리피킹된 결과물일 수는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Diffusion AD가 엄청 뛰어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표였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하면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론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제한한 방법들에 얼마나 큰 성능 형성을 일으켰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그러기에는 아키텍처나 디노이징 프로세스별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올바른 절제 실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에 두 개를 통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아키텍처인 오토엔코더 베이스드 모델과 이번에 새로 제안한 Diffusion 모델 베이스드 모델의 성능 차이입니다 해당 성능 차이를 보면 이미지의 유료시나 픽셜의 유료시, 픽셜의 AP로 픽셜의 AP 같은 경우에 압도적인 차이로 성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지표인 F를 보게 되면 F는 프레임 퍼 세컨드, 즉 초당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냐의 지표인데요 확실히 이터레이티브하게 디노이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듬을, 약 360배 정도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해당 실험에 대한 세팅이 잘 나와있지 않아서 드는 의문으로서 단순히 오토엔코더랑 디퓨전 모델의 성능 차이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오토엔코더 베이스에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둘 다 유닛 아키텍처를 이용함으로써 유닛 아키텍처의 파라미터 수를 고정시켜놨다는 말이 있거나 비교 실험을 위해서 세팅이 고정되어 있으면 보임은 디퓨전 모델이 같은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 하나 없이 단순히 오토엔코더를 사용하다는 말로 이 실험 장표를 구성해가지고 조금은 유의있게 해당 장표를 해석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디퓨전 모델 중에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한 결과와 아니면 원스텝 디노이징을 진행한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해당 결과물을 보았을 때 저는 단순히 이터레이티브하게 진행한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루션 결과물의 퀄리티가 더 좋다 보니까 이미지 에어로시나 픽셀 에어로시, 픽셀 에어피아로 같은 이런 지표들이 더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와 반대로 원스텝 디노이징한 결과물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인퍼런스 시에 어떻게 했냐에 큰 차이인데요 인퍼런스 시에 이터레이티브하게 한 경우랑 성능이 더 낮게 나온 이유를 해석해 보자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스텝 디노이징 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 리컨스트루션 썹 네트워크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스텝 디노이징의 결과물에 조금 더 피팅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즉 학습은 원스텝 디노이징으로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인퍼런스 할 때 이터레이티브하게 디노이징 된 결과물을 갖고 가게 되면 이 리컨스트루션 썹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결과물의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퍼포먼스 능력 차이가 발생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정작 저자들이 제일 보이고 싶었던 것은 이 프레임 퍼 세컨드의 차이인데요 프레임 퍼 세컨드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 기존의 오토인코더의 FPS값 32.4와 거의 유사한 26.7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이상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더 나아가 인더스트리얼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퍼런스 가능한 현실적으로 인퍼런스 가능한 모델임을 보이는 장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이터레이티브와 원스텝 디노이징 간에 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는 뒤에 원스텝 디노이징의 오버피팅된 리컨스트루션 썹 네트워크까지 태운 결과물의 비교가 아니라 단순 리컨스트루션 결과물의 예를 들어 피델리티 차이를 보는 게 좀 옳은 비교가 아니겠습니다 즉 노이즈를 입히기 전과 후의 결과물의 차이를 보는 게 그럴려면 어쩔 수 없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비교가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의 결과물의 차이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비교가 아닌가 싶은데 해당 부분에도 좀 비교에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총 이미지 에어럿이나 이런 어노벌 디텍션에 관한 지표로 비교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노음 가이디드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비교를 해보는 장표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노음 가이디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대부분 다 큰 폭으로 상승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즉 빅스텝으로 디노이즈한 결과물을 가이드를 주는 이 노음 가이디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섹션인 컨클루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디퓨션 AD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랩업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제너레이션 베이스 모델에 성공적으로 이 디퓨션 프로세스를 임플랜트한 첫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앞선 모델 중에 다른 뭐 아노 DDPM이나 다른 모델들도 있지만은 이런 시간적인 문제나 퀄리티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델이라고 생각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좋은 논문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 디퓨션 프로세스의 한계였던 걸 풀어냈던 원스텝 디노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컨트리뷰션이 맞나 그냥 타겟팅한 태스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순한 트릭 정도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코드를 오피셜 코드를 제가 다시 한 번 실험을 돌리면서 좀 느꼈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리얼타임 인퍼런스가 가능하다고 자랑하면서 해당 논문이 좋은 모델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인퍼런스 하기 위해서 수료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총 3천의 폭을 논문에서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천의 폭을 기준으로 학습하는데 매우 많은 VRAM을 소요를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A100을 이용해서 A100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 나와 있는데 A100 GPU에 배치 16을 태운다고 나와 있는데 배치 16을 태우기 위해서 총 60기가 정도의 VRAM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 환경인 A6000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치 사이즈를 8로 줄여서 약 46.2기가의 VRAM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클래스당 실험이 끝날 때까지 약 68.3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소요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얼타임 인퍼런스만 가능하다고 좋은 논문이 아니라 학습에 있어서 수렴도까지 좀 보였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디퓨션 프로세스가 어노멀 러스틱션에 있어서 좀 사용할 만한 모델이다 아니다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이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서 말했듯 원스텝 디노이징도 동일하게 이게 테스크 세페시픽한 트레이닝 트릭이지 그렇게 큰 컨트리뷰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